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ㅎ 으아악 쒸 도도도도 지금 저한테 반영을 읏을 해봤습니다 고급ился 고급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한테? 몰랐습니다. 자네 그 개같은 마음이 내 아들을 다시 사뜯으로 내보내셨. 이리 군대로 다녀온 내가 그런 말이야. 너희께 여자가 무조건가? 여자리 군대 목숨. 한 번 잠자려 웃지마는 여자를 욕하기 위해서. 내 아래의 목숨을 끊게. 하여튼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 아버지를 위해 왠지 넘치고 있어. 내 모든 걸 걸었던 시간. 내가 흘린 눈빛. 내가 흘린 눈빛. 내가 흘린 눈빛. 칼이 되어 돌아왔어. 당신이 흘린 눈빛. 그 모든 걸 따라해. 우리 함께 갈렸던 길. 왕은 우릴 버렸어. 절대 그렇지 않아. 더 이상은 내 눈 속. 모두가 사랑할 그 오빠. 그런 왕이 되는 그날까지. 함께해. 그 날은 한 눈씩 찾아와. 다시 믿음을 깔어. 함께 입을 못. 일하는 이름. 내가 사랑하는 우리.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. 나에게 두 손. 당신만큼 하겠지. 난 그 소리 내 천사. 우리 영양을. 우리 영양을. 우리 영양을. 하여튼 사람은. 나에게. 아무. 이. 가. 우리가 꿈꿨던 세상은 이젠 눈으로 사라져렸어 꿈처럼 네가 꿈꿨던 세상은 아직 늦지 않았어 너를 바꿔야 해 내가 꿈꿨던 세상은 자세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적 하지만 왕 크리스틸을 감기 위해서 내 안을 헤친다면 나은 내 적을 낼 것이야 그리고 그 적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은 난 적을 관주할 거랬다 나머지는 그저 바랍되지 않는 그저 상상으로 가느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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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